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상책을 만들게요. 이거 드릴게요. 오늘의 촬영은 이거예요. 이거 드릴게요. 네, 업데이트했네요. 그냥 할 수 있어요. Time to get up 이라는 이야기를 이거 드릴게요. 이거 드릴게요. Jairus, a leader of the synagogue, fell at Jesus' feet. My little girl is dying, he cried. If you lay your hands on her, I know that she will live. roof! 동, 동, 동 동 동 아 으아 으어어 오오오오오 Herz 오오오오오오오олов 으stones chte 지금 보고 하아! 다lan지! 무릎적으로 오오오 오구 어디에 슬퍼한다 어? 너무 걸리네요? 예스가 정답이었네요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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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꼭꼭히 천천히 손을 잡았어요 잠시, 나의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리고 Ela도 했었어요 också, 그동안의 자리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넷 다른 곳은 있네요 상담 모석을 찾았습니다 어 여기 밖에 있는 사람다 여기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포도 먹고 싶다니까 이제 너 나오지마 포도 먹고 싶어 너무 많다 다음 페이지 넘기고 싶다 잠자 포도 먹고 싶다 네? Jairus and his wife were amazed Jesus told them not to tell anyone what he had done Now, said Jesus I think this girl needs something to eat eat, eat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여기 또 숨지 포도 먹고 싶다니까 어? 여기에도 포도 먹는다 아 먹싶어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왜 불안꺼지지? 오이인지 손으로 꺼지네 jeave 오리 여기 사람들 안 움직이네 Answer 약 얍, 벗겨졌다. 또, 남배미가 오고 있습니다. 빵! 네, 이제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2번 참답. 오늘 활동 하고요. 할게요. 첫 번째는 알리고, 두 번째는 말하고, 세 번째는 울고, 다 번째는 만나고, 일어서고, 됐다. 뭐가 떨렸다는 거예요? 네, 틀렸나봐요. 어, 네. 어, 뭐가 뭐였지? 이게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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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